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집에서 혼자 죽는 것을 우리는 고독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리고 이런 죽음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 이런 의문 말입니다. 세상은 고독사를 마치 일어나사는 안 될 흉측한 일로 떠들어대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식들 모두 보는 앞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는 그런 드라마 같은 작별은 그리 흔치 않다는 거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여성학자 그리고 자식 없는 싱글로 살아가는 75세의 우에노 지스코 도쿄대명예 교수는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독사와 이 여성학자의 의견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노인을 독고노인이라고 부르면서 불쌍하고 가여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 고독사라 이름 붙이고 나쁜 죽음으로 여기죠. 1인 가구의 수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2021년 1인 가구 비율이 드디어 4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60대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이 대략 33.7%를 차지하고 있지만 곧 가까운 미래에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고독사가 더 늘어나겠네 하는 생각이 당연하게 스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 드린 75세의 자식조차 없는 싱글인 우에노 교수는 과연 어떤 죽음이 좋을까를 자신의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고민해 본 결과 살던 집에서 혼자 죽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큰 문제나 큰 문제다 걱정하고 있는 고독사라는 것이 사실은 자연사하는 고령자의 문제이기보다는 대부분이 사회와 격리된 채 고립되어가는 중장년 남성들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혼자 죽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에 살면서도 이웃과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지냈기 때문에 죽음을 아주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이 문제의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고독사에 대해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곁에 있는 동료 시민을 돌보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혹은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본다면 혼자 죽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무리일 수 있고 무턱대고 두려워할 일만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죽는 것을 지독한 편견이 심어져 있는 고독사라고 부르지 말고 대신에 재택사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낫겠다고 우애네 교수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머지않아 곧 대한민국에는 전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인 500만 명에 이르는 60세 이상 성인들이 혼자 사는 세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갖고 혀를 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우애네 교수가 물어보고 싶은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혼자 늙는 것은 정말 불쌍한 건가요? 자녀가 없는 노후는 정말 비참한 겁니까? 병원이나 시설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은 과연 좋은 선택입니까? 혼자 살던 집에서 죽는 것은 나쁜 죽음입니까? 마지막 순간 누가 꼭 옆에 있어야 좋은 죽음, 행복한 죽음인가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은 불쌍한 것도 아니고 외로운 생활도 아닙니다. 요즘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재밌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혼자 사는 길을 택하는 경향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 눈치보리아, 배우자와 매일 다투며 사는 것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행복하게 사는지는 자명해집니다. 우애노 교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혼자 죽는 건 생각보다 의외로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말처럼 괜찮은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을 고립시키지 말고 세상과 활발하게 소통을 해야 하고 두 번째, 사회복지사의 정기적인 방문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세 번째, 평상시 건강할 때부터 미리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마음이 담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자식들 마음을 풀어주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부부가 의족해 함께 살아가도 언젠가는 부부 중 한 명은 혼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과도 똑같은 우애노 교수가 쓴 책 혼자 죽기를 권합니다를 읽어보니 나쁜 죽음, 좋은 죽음을 가르는 것은 마지막 순간 곁에 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사는지 또 세상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사는지에 따라 갈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영상을 끝내고 아이들에게 연락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또 전해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